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 ZEP이라는 플랫폼을 소개해드리는 영상 보셨죠? 이번에는 이제 ZEP을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ZEP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ZEP 주소는 ZEPUS 라고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는 네이버 검색창에 ZEP이라고 영어로 검색을 해주시면 바로 이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는 게 뜹니다. 자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왔고요. 로그인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서 구글로 로그인 하기를 눌러볼게요. 자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있는 구글 아이디 저는 지금 저 아이디로 가입을 해놓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바로 로그인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왔고요. 자 그러면 제 이름이 뜨고 그 다음에 뭐 스페이스 목록, 에셋 관리자 이런 게 있는데요. 일단은 스페이스 만들기 아무것도 없죠. 제가 스페이스를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여기에 이렇게 리스트들이 뜰 텐데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같이 한번 스페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스페이스 만들기 들어가서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ZEP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맵들이 있어요. 빈 공간부터 파티, 뭐 우리 오징어 게임 배경들, 해변가, 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원이 적혀져 있는 거는 인원이 이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템플릿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인원이 제한이 없는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자 10인, 30인, 50인, 100인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OX키즈방, 그리고 30인 자연치나 산무실 이런 게 있습니다. 콘서트 정말 다양해요. 사실 개더타운에서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템플릿들은 정말 많거든요. 물론 종류는 개더타운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이게 ZEP이 지금 베타 버전이기도 하지만 나와 있는 템플릿은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매한 맵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 저는 구매한 맵이 없잖아요. 그럼 구매를 해야 되나? 어 여기서 해야 되나 봐요. SS 스토어. 자 여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SS 스토어는요. 마치 우리가 구글에서 어플 다운로드 받거나 구매하면 구글 스토어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ZEP도 스토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모두가 다 무료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무료.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건 ZEP 오피셜에서만 만든 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SS 스토어에서 있는 것들은 뭐냐? 유저들이 본인이 만든 맵을 여기다가 업로드를 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다 무료로 되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ZEP이 베타 버전이 좀 이제 지나면 누구나 다 내가 만든 맵 또 내가 만든 이런 오브젝트들을 여기다가 업로드를 해서 사람들이 정말 돈 주고 사게끔 하는 그런 스토어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다 맵이 무료다. 오브젝트 물건들 이런 것들도 만들어져 있는 게 많네요. 그런데 이거는 다 지금 ZEP에서 오피셜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는 천 원이네요. 지금 돈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천 원, 나머지는 프리입니다. 일단 저는 그러면 여기서 오피스 고급 오브젝트 세트 이거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구매하기 구매하기 누르면 구매가 완료됩니다. 오브젝트가 37개나 있다고 나오네요. 와 이렇게나 많이 또 다른 거 뭐 있을까요? 맵도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맵은 이런 잼스쿨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 처음 사이트로 다시 돌아가서 스페이스를 다시 한번 만들기로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기본적인 템플릿이 있고 방금 구매한 맵 이런 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프리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나 이건 궁금해하는 것들은 SS 스토어에서 구매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기본적인 템플릿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10인 사무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듀이너스 사무실 이름을 정할 수 있고요. 아 이게 또 좋은 거 중에 하나가 게도타운은 이름을 무조건 다 영어로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국어로 된다는 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비밀번호 설정을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들어가서 에디터에 가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설정하지 않고 만들기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로딩이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제목에 에듀이너스 사무실이라고 뜨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카메라가 이렇게 뜹니다. 제 비디오를 키는 건요. 여기서 키시면 돼요. 비디오 끄기, 켜기, 오디오 끄기, 켜기.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창에는 화면 공유. 이게 들어가 있고 참여자 리스트. 이렇게 클릭하시면 참가자 리스트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의 프로필. 지금 자동으로 아바타가 설정이 됐어요. 저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접속하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수정하고 싶을 때는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내 아바타를 이렇게 바꾼다거나 이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류, 그리고 피부, 얼굴 이런 게 있네요. 그리고 NFT. 네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NFT 보유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프로필에다가도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랜덤 아바타 설정을 누르면 아무거나 이제 랜덤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나의 상태. 예를 들면 촬영 중.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저장 눌렀습니다. 자 그럼 상태를 넣으니까 여기 밑에, 이름 밑에다가 촬영 중이라고 뜨죠. 그리고 지금 접속 중이니까 초록색이라고 뜨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비디오를 한번 켜볼까요? 이렇게 뭔가 안 나온다, 뭐가 이상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 톱니바퀴 모양 들어가셔서 영상 설정을 한번 눌러보세요. 카메라 설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지금 화면으로 나왔습니다. 자 보이시죠? 마이크, 스피커 다 여기서 설정 가능하고요. 비디오 품질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일반 HD 둘 중에 하나 선택 가능하고 배터리 사용량이 많고 적금의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비디오 좌우 반전 이런 것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 에코 제거 그러면 좀 더 울리지 않고 깔끔하게 들릴 것 같고 마이크 노이즈 제거 주변에 뭐 이렇게 소음 같은 게 있으면 여기서 선택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배경을 뿌옇게 하기 예를 들면 지금 저는 배경이 하얗지만 만약에 좀 지저분한 게 있다 그러면 배경 뿌옇게 하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화벽 프록시 사용 이거는 방화벽? 약간 보안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 배경음악 볼륨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 잽이라는 스페이스 공간에는요 설정할 때 배경음악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경음악 볼륨을 이렇게 본인 아이디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어려운 건 없어요. 우리가 화면 공유도 눌러보면 화면 공유는 또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화면을 그냥 공유하는 것과 화면과 오디오 자체에 같이 들어가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오디오를 같이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시스템 오디오 공유를 꼭 눌러주시고 공유를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 첫 번째 거 화면 공유를 누르게 되면 이 창이 뜨지 않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습니다. 화면 공유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채팅창에 제 아이디에다가 한번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더타운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예요. 채팅창에도 뜨지만 아바타 위에도 이 말풍선이 뜬다는 거 그러니까 좀 더 실시간으로 채팅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모티콘 눌러로 리액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동으로 이렇게 조금씩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첫 번째 이 춤추고 있는 이 이모티콘을 누르면 춤추는 이모티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바타가 춤을 춥니다. 기본적으로 아바타 이동하는 거는 방향키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위, 아래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왼쪽, 오른쪽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방향키 말고 나는 클릭하는 게 편하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로 가고 싶다. 그리고 여기를 더블클릭 이렇게 누르시면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요. 점프 점프라는 걸 합니다. 점프 여기 보시면 레이아웃이라는 게 보이시죠? 레이아웃이 뭘까요? 레이아웃을 누르게 되면 지금 우측 정렬되어 있고 그리드처럼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이렇게 여러 명의 그리드의 화면이 보일 거고요. 위로 정렬하고 싶다, 위로 그리고 그냥 가리고 싶다, 얼굴을 그러면 이렇게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 설정도 가능하다는 거 여기 있는 게 좀 불편하게 보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초대하기가 있습니다. 초대하기는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 싶을 때는 내가 호스트일 때 이 초대하기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대 링크 복사하기 이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밀번호 아까 우리 설정 안 했잖아요. 그런데 나 비밀번호를 그냥 다시 설정하고 싶어 하시면 여기 다시 들어가셔서 하실 수가 있어요. 초대 링크 복사해서 제가 두 번째 아이디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이제 두 번째 아이디 모바일로 접속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저는 지금 모바일로 가입을 해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접속 링크만 클릭해서 아주 쉽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제가 모바일에 한번 채팅창으로 입력해 볼게요. 안녕 보이시죠? 안녕 이라고 나오는 거 그리고 채팅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얼굴을 공유할 수 있고 비디오와 오디오가 공유되는 게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 이건 개더타운과 동일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레이아웃 다시 한번 볼까요? 레이아웃이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드로 하면 이렇게 그리드 그리고 위로 정렬 그럼 좀 쬐끄맣게 위로 정렬된 것 같고 하이드 하면 가려지는 거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우측 사용을 좀 자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우측 사용이 좀 더 편하거든요. 보시기에 그 다음에 이 채팅 참가자 보면 이 사람 보이시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사람의 옷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떡해요? 옷 따라입기 이걸 하시면 돼요. 옷만 이렇게 따라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 보내기 게스트에게는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아 게스트인 사람한테는 메시지를 따로 보내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로그인을 하고 가입을 해야지만 메시지가 보내기가 가능한 것 같고 알림 주기 이걸 하게 되면요. 지금 제 휴대폰에 알람 소리 들리세요? 띠리리링 하는 그 알람 소리가 있다. 이런 것도 기능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사람을 스포트라이트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오디오와 비디오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스포트라이트가 되는 기능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있는 공간으로 따라가고 싶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데 자 게스트 이 사람을 따라가고 싶다. 그러면 따라가기 누르면 그냥 제가 손을 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또 친구 초대하고 싶으면 이거 누르셔서 하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겟어타운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동하는 거 그리고 아바타 설정하는 거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제일 좋은 게 이 겟어타운은 아바타끼리 이렇게 부딪히면 이동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G키를 눌러야 되는 좀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휴대폰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휴대폰은 방향키가 없이 그냥 터치로 드래그하면서 이동하면 돼요. 근데 되게 쉽게 이동이 되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용하는데 꼭 PC가 아니고 모바일 기워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접속하고 초대하고 사용하는 방법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